대이케 대학은 일본 도쿄도 이타바시구 가가에 위치한 일본의 사립대학이다. 대학의 약칭은 데이케다이 또는 데이케이다. 이타바시 캠퍼스 본부동 하치오지 캠퍼스 본관 이타바시 캠퍼스에 있는 대학의학부 부속병원 의학부 부속병원 1층 커뮤니티 스트리트 데이케 대학은 1931년 요시나가 쇼에이가 도쿄부 시부야시에 창립한 재단법인 데이케 사업학교를 기원으로 한다. 1966년 산부인과학의 의학 박사였던 요시나가 쇼이치가 데이케 대학을 창설하였다. 본교의 교육이념인 자실류란 삶의 철학 자체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그 결과에 따라 스스로 책임을 진다는 말로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또한 교육지침서의 새기둥으로 연습을 통해 논리적 사고를 몸에 익히는 실학 이문화 이해의 학습 및 체험을 하는 국제성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폭넓게 학습하는 개방성 을 내걸고 있다. 대학 전체의 교육 커리큘럼의 특색으로 교육이론보다 사회와 직결된 실학을 중시하여 전통적으로 실학의 데이케 라고 불리고 있다. 현재 10학부 29학과 10연구과를 보유한 종합대학이다. 데이케 대학의 권학정신은 노력을 모든 기본으로 편견을 배제하고 폭넓은 지식을 익히고 국제적인 시야에 서서 결정을 내리고 실학을 통해 창의력과 인간미가 풍부한 전문성 있는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대학 창립 당시인 1966년에 선정된 본교의 권학정신은 학생 편란 및 교육 요강 신입생 가이던스 시 배포되는 캠퍼스 가이드북 및 교직원 신분증에도 기재되어 재학생 또는 졸업생 교직원의 행동 규범의 기준으로 되어 있다. 문과학부 신입생을 대상으로 미래의 경력 형성에 동기가 되는 라이프 디자인 연습 IE를 1년차부터 필수 과목으로 이수하도록 지정하고 있다. 또한 도쿄도 신주쿠구 신주쿠 이스트 사이드 스퀘어 6층에 민간인력회사에 직업 상담원을 배치한 경력지원센터 신주쿠 중개국을 설치하여 졸업생과 재학생의 도심지에서의 취직 전직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문부과학성 및 독립행정법인 일본학술진흥회에 재택된 2012년도 과학연구비 보조금은 129건 총 2억 3,023만 엔이다. 대학 설립자가 의학박사인 것도 있어 의사 분야의 학술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과학연구소비의 재택은 의료계 세계학부 교수로 연구과제명이 많다. 입학자의 교직 경험을 바탕으로 스쿨리더 과정과 교육실천고도학과정 이 두 개의 과정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교육 목표의 하나로 교육과 의료의 통합을 내걸고 있어 의료계 학부의 교수진에 의한 아동이나 학생의 멘탈케어를 비롯한 의료계열의 교양강의가 개설되어 있다. 또한 도쿄도 교육위원회 및 도내 공립초등학교와의 교육협력은 와세다 대학 다마가와 대학 소카대학 도쿄 하계대학 데이케 대학의 5개 대학이 인가되어 있다. 이론과 실무를 융합한 실천교육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수업연한 2년과정과 1년과정의 두 가지 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또한 공중위생의 국제적인 연구기관인 미국 하버드대학 공중위생대학원와 공동으로 개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세계표준인 미국형 공중위생대학원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이다. 또한 본과정 수료자에게는 공중보건 석사학위가 수여된다. 학교법인 데이케 대학에서 설치하고 있는 교육기관을 대학을 정점으로 하는 부속학교가 아닌 동격의 계열 학교로 하고 있다. 또한 학교법인 데이케 대학이 설치하는 교육기관 외에 다른 법인인 데이케 대학그룹이 설치하고 있는 교육기관이 있다. 자,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